좋아가지구 대표 좋잖아요 아유 이거 뭐 끊기고 이러는데 대표 안 좋.. 안 좋나봐요 오버 시켜야 되나봐 좋은건줄 알았는데 씨 안 좋나봐요 유튜브 이거 방송 제목 바꿔도 되나? 스피 님도 있네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제 스피님 게임 가능하십니까? 거치대 조립했다잖아요 한주만에 조립했습니다 크으 드디어 이사가면 안돼 아니 이사가면 안되는데 아니라 내가 이사가도 조립하면 되지 뭘 그걸 3주씩이나 걸릴줍 너무 귀찮아요 스피님도 귀차니즘 팀이에요? 구이팀이에요? 아니요? 마인드가 구이팀 마인드라가지고 궁금해서 뭘 봤어요 시트 조립하는데 일주일 하루에 뭐 볼트 하나씩 조립해요? 예 아우 그거 하고 볼트 하나 조립하고 아우 내일 내야지 아우 어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사용 편성서가 없다보니까 기억이 잘 안나더라고 이게 어디다 꽂혀있었지 근데 거치대가 그게 설명서가 필요한가? 그니까 필요 없는데 필요 없어서 나도 갖다 버렸지 뭐가요? 거치대 설명서 거치대 설명서 아 거치대 설명서 결국 나도 다 알거라고 오오 윤님이 빠르시네 최근에 윤님 성적 올라오고 있긴 했는데 다시 예전명성을 찾으시려나? 오 윤님 기록 괜찮네 오늘 베스트가 한 34초까지 찍나요? 35초? 4초 후반까지 찍나? 상위권은? 모르겠네 아 4초 초반까지 찍어요? 와 제정신 아니네 오늘 엄청 빠르시네 1 2 3 1 1 2 1 4 1 2 2 2 아 맞다 페이스도 부끄러워 대압도 하는구나 어 셋업 좋네 아 여기에는 나이리싱했던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요 차가 안 마려 10% 셋업은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파일을 내문서에 있는 아세토코르소 폴드 보면은 셋업 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차하고 바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맵으로 들어가서 그냥 붙여넣기 하죠 그 내문서 셋업 들어가시면 대충 눈치가 와요 아 이거 대충 아 이거 이렇게 대충 대충 이게 감이 좋으면 눈치가 와요 이게 아 이게 대충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구나 감이 와요 보통 청소년들은 알아서 잘하던데 알아서 눈치껏 잘하던데 일단 오늘 좀 공지좀 말씀드릴게요 그 인원 이게 그 키트가 22개까지기 때문에 오늘 인원이 지금 48분 지금 핌스피크상에 와계시는데 가로드님 뺀다고 해도 47분이라 서버 3개로 나눠서 레이스를 진행을 하구요 네 일단 오늘 보니까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프레틱스 지금 돌고 계시는 서버가 끝나면 서버는 일단 닫고 현재 그 참여하시는 분들을 종합을 해서 레이팅 전수로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해서 어 상위 뭐 서버 2개일때는 50% 50대 50 나누는데 오늘은 서버 3개라 33.3% 정도 해가지고 나누고 나눠서 레이스가 진행되구요 그리고 리그 참가 횟수가 오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최하위 서브로 가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돼요 최하위로 가시면 됩니다 오해가 안되시는 분들 또 정렬을 해서 서버를 나누게 되면은 이제 1,2,3 서버가 나눠지는데 레이스 중에는 밑에 보시면은 그 아세톤코로사 리그1,2,3 팀스피크사에 채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서버 분들은 리그1 채널 2서버 분들은 2채널 해가지고 그 채널로 따로 입장하셔가지고 레이스가 진행이 되구요 따로 뭐 세프티카나 그런건 없고 어 또 레이스 중에 출발하실 때 이게 점프스타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불이 꺼지기 전에 출발을 하시게 되면은 점프스타트 페널티가 줄거지는데 점프스타트 페널티는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어 멀티를 내가 계속 한 10년동안 이 게임을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라이프 사시면 되고 피트레인을 통해서 통과하시면 돼요 한 1년? 많이 해야 1년정도 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 사면되고 그냥 피트레인을 따라서 쭉 어차피 그냥 사놓으면 걔 어떻게든지 몇년뒤에 또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라이프 사시면 돼요 네 블랙페러 뜨면서 바로 실력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구요 네 이상입니다 일단 트랙티스 서버가 닫히게 되면은 서버는 일단 닫고 레이팅 순으로 정결해서 따로 또 공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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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지 2분 뭐 13분정도 오늘 시간이 남아있고 오늘도 한 12-13분정도 시간이 남아있구요 아직 인스 고 프로그램이 안되죠? 맞죠? 일단 그러면 뭐 아직 뭐 투정한게 없으니까 안되겠죠? 예 아니 내가 닥달해야되겠다 해달라고 일단 오늘 뭐 1서버는 됐고 3서버 3서버 달리시는 분 있으면 리플레이 주시면 오늘 3서버거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3서버 3서버거는 사고상렬일거같은 어 그러니까요 초보자분들 좀 케어가 요즘에 너무 안되고 있어서 좀 저거는 제가 또 어 야근해가지고 어 케어해드리는걸로 어 케어를 해드릴게요 3서버 달리시는분들 중에 아무나 한분만 리플레이팔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리고 오늘 그 트릭 왜이래 이거? 가로드님 예? 오늘 토미카 두명 추첨해야됩니다 아오 그리고 토미카 아 지난주에 제가 또 깜빡하고 아 깜빡하고 제가 또 못했어요 그 토미카 오늘 토미카 두명이랑 두명 그리고 그 그것도 맞춰보세요 한번 그 달린거 맞는다 네 그 그리고 오늘 또 태풍팀에서 저 이벤트 저기 거친거 카페 글 보셨나요? 30만원 상당의 거치대 캡틴님이 지금 배아파 죽을라 그래요 캡틴님 이거 그저께 샀거든? 거치대? 거치대 이거를 그저께 샀어요 캡틴님이 이 거치대를 순이 맞춘 그러니까 이게 참여자한테 주는게 아니고 순이 1 순이 맞추시는 분에게 드리는거거든요 댓글을 10시 15분 전까지 달아야되요 근데 제가 이거 확률을 봤더니 이게 186만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5명 맞추면 네 아 더 될 수 있다 오늘 21명 덜 될 수 있겠다 이게 20명이면 한 서버가 20명이 되면 186만분의 1이고 이게 이 날이 좀 더 빠지면 아 안 돼죠? 참여자가 적으니까 네 확률은 더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오늘 몇명이죠? 4 48명이죠 49명 49명 3으로 나누면 10 6 한 16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6 곱하기 15 곱하기 13 곱하기 12 맞추면 돼요 로또보단 쉬워요 로또보단 쉬우니까 로또보단 쉬우니까 16시 5 16시 5 16시 5니까 고등학생들은 계산 좀 해봐라 계산 힘들다 저 한번 한 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기 올려서 고등학생들은 수학 수학 1에 나오는거 아닙니까? 수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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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나오나? 네 16 곱하기 15 14 곱하기 13 12 524,160분의 1이니까 가능합니다 어 할 수 있어요 50만 근데 사실 그니까 말이 50만분의 1이긴 해도 정작 대충 몇 명 이 상위권 저기 여기 명단에 있는 몇 명은 대충 순위 보이잖아요 그니까 그 확률은 좀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니까 아니 뭐 1등이 어 우리 상진인지 연예인 선수인지 일단 이거부터 일단 먼저 정하고 나머지 뭐 어 저기 이제 세이버님이 몇 등 할 것인지 어 뭐 제이필님 등수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니까 아 세 명은 좀 맞출 수 있겠는데 이 쏭님하고 제이필님 등수는 이게 좀 순위가 둘쭉날쭉해서 맞추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겁나 넘어왔어요 네 그래서 방출시켜놨는데 네 그거를 들렀는데요 네 거운 봉다리 들렀어요 거운 봉다리 봉다리를 왜 처리 안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플레이스트 써봤는데 예 근데 저거 낚시열자 같이 생겼는데 저게 의외로 굉장히 포지션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네 좋은데 네 다리가 조금 길어야 돼 아 그러면 스핀님은 좀 불편하셨겠네요 아 많이 불편했죠 그래서 못 썼잖아요 스핀님은 아 못 썼어요 저거 똑같은거 샀는데 사놓고 사놓고 박스도 안 뜯고 모셔놨어요 네 그 무릎 딱 접히는 부분 거기에 딱 걸쳐요 아 예 그래서 종아리를 길어야 돼 아 나도 안되겠네 그치 그럼 잠깐만 캡틴님은 애매하겠네 샀는데 마이 애매하지 아 캡틴님 그래도 나랑 비슷하겠네 애매하겠는데 마이 애매해 다리를 늘리면 된대요 아 뚱뚱하면 안되는데요 그거 근데 캡틴님은 안 뚱뚱해서 괜찮은데 망고님 이런 사람이 망고님 부셔지지 사실 다시 격리 시키겠습니다 만든면 예 방출 하 하 아 아니 마이 애매하다고 다닙는데 왜 소리가 사나오는 오 그치 해외에서 맞추다 보니까 아시아 피셋은 좀 아... 나쁜 그렸어 아... 캡틴님이 그저께 며칠 전에 진짜 실제로 GDK에서 주문했는건데 오늘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캡틴이 휠 있어요? 휠도 샀어요 이번에 G29 주문했어요 G29요? 예 왜 그런... G29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? 예 가격이 비싸서 그러지 가격만 빼면 G27랑 거의 비슷하니까 세일하고 이러면 또 G27 쓸래 G29 쓸래 G29 쓰는게 맞아요?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거기서 버튼도 더 추가돼서 그런데 물론 이제 돈 좀 더 얹으면 T300이나 T500 저기 가면 뭐 좋긴 한데 그건 뭐 사람에 따라 자금력이 있고 다를 수 있는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유투브, 트위치, 다음번이로 세군데에서 방송에 들어갑니다 오늘 트위치랑 다른 데는 사람이 없나? 유튜브랑 다음 판만 시끌시끌하구만 방송 잘 나오죠? 아까 방송에 이런거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고생했었는데